간단한 퀴즈입니다. 상하좌우로 한 칸 옮길 때 코스트가 1, 그리고 방향전환할 때 코스트가 또 1입니다. 그렇다고 할 때,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, A에서 자신의 목적지인 A'으로 갈 때의 비용, 그리고 B에서 자신의 목적지인 B'으로 갈 때의 비용을 각기 구하는 것이 퀴즈입니다. 잠시 각자 해보십시오. 어떻게 되나요? A에서는 한 칸, 두 칸 왔죠? 1, 2, 방향전환합니다. 3, 4, 5, 6, 또 방향전환 7, 8, 9, 10, 방향전환 11, 12, 13, 14, 15, 16, 방향전환 17, 18, 방향전환 19, 20. 20이 되죠? B도 똑같은 방식으로 코스트가 계산이 됩니다.